자 이제 우리 저 현철씨인데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자 화이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출발! 자 내 말들이다. 김현철은 멋있으니까 몰래. 자 먼저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 긴장이 있어. 자 앞에 보고 있어. 미소 미소. 오! 오! 소이팅을 두고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현철이 형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이쪽이요. 이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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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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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제 이름은 최지은입니다. 아 최지은씨요? 네. 형도 자기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개그맨 김현철입니다. 오바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만 해서 이름만. 김현철이에요. 뭐 하세요? 하시는 일은? 연극이랑 뮤지컬 쪽에서. 아 연극 박수 두 번. 연극이요? 네. 저 지은씨. 네. 출출하지 않으세요? 뭐 좀 드실래요? 네. 저녁 안 먹었거든요. 여기요. 아 저녁을 또 안 드셨나요? 아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공복이 많아? 아 왜 이렇게 공복이 많아? 저도 공복입니다. 온통 다 공복이에요. 저도 공복입니다. 저도 지금 공복이에요. 공복이에요. 밥 안 먹고 오는 더러운 아바타 세상. 밥 안 먹고 오는 더러운 아바타 세상. 네? 식사가 안 된다고요? 무슨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공복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 지금 공복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럼 어떻게 와인이라도 드실까요? 그럼 와인이라도 하실까요? 아니 공복에 지금 술을 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와인을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뭐 조금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평소에 와인을 즐겨 먹거든요. 저는 뭐 평소에 와인과 함께 하거든요. 어떤 와인 좋아하시죠?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헤드리브로 한번 쳐보세요. 테스트 원? 네? 무슨 라인이요? 테스트 원 지은 씨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지은 씨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소개팅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저 지금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룩 앤미 룩 앤미 How do you feel? 멋있어 고맙습니다 지은 씨 저 좀 봐주세요 지은 씨 저 좀 봐주세요 룩 앤미 룩 앤미 저도 멋있나요? 저도 멋있나요? 재밌으세요 마이를 벗으세요 마이를 벗으세요 아니 아니 저끼는 저끼인데요 형 등 뒤로 가세요 지은 씨 등 뒤로 가세요 잠깐만요 마이를 벗어서 덮어주세요 바로 쭉 쭉 뗐어요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세게 더 세게 거기 연달아서 랩까지 행사 랩까지 쉐킹 앤미 링크 한 방 날려. 말 천천히 해. 지은 씨. 지은 씨. 네. 오늘 지은 씨 때문에 취해도 돼요? 오늘 지은 씨 때문에 취해도 돼요? 지은 씨. 지은 씨. 저 정식으로. 저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돈 좀 꺼주세요. 됐습니다. 돈 좀 꺼주실래요? 제가 급해서. 제가 급해서. 제가 좀 급해서. 네. 200만. 200 정도 어떻게. 200만 원이요? 네. 300 드릴게요. 300으로 돌려드리면 되나요? 괜찮네요. 돈과 명예, 사랑 중에 택하려면 어떤 걸. 그럼 지은 씨는 돈, 명예, 사랑 중에 택하려면 뭘 택하겠어요? 솔직하게 사랑? 저도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이거든요. 우리 이제 사랑 시작. 우리 이제 사랑 시작. 이제 자기라고 부를게요. 이제 자기라고 부를게요. SBS 자기야 같이 나가요. 우리 다른 프로에. 자기야 같이 나가요. 우리 다른 프로에. 같이 나가요. 자기야. 지은 씨한테 그래. 웃지 마. 웃지 마. 넌 내 여자니까 딴 놈 앞에서 웃지 마. 딴 놈 앞에서 웃지 마. 내 여자. 내 여자. 이름이. 네. 이제 약간 취한 척해. 주사, 주사. 눈이 약간 개슴 틀어요. 취하니까 귀엽죠? 진짜 취하니까 귀엽죠? 네. 저 술 원래 못해요. 저 술 원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오버한 거예요. 근데 진짜 지은 씨 때문에 제가 되게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 내놔. 200 내놔. 200 내놔. 300 올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있는 거 먼저 주시겠어요? 일단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조금 주실래요 먼저?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사실 잘 살았던 집이에요. 저 사실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여름에. 여름에. 아버님이. 여름에. 연탄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연탄사업하다 망했어요. 연탄사업하다 망했어요. 연탄사업하다 망했 ji. 연탄사업 하다 망하셨거든요. grund서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방송반 출신이거든요. 방송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벌어보시겠다고 그래서 혼자 나가서 벌어보시겠다고 보이스피싱 하셨어요? 아, 야, 뭘 치는 거야 방송반, 방송반 재능을 살려줘 방송반이셨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보이스피싱 하셨거든요 보이스피싱 하셨거든요? 웃지마, 웃지마, 형 웃지마, 형 웃어주지마 이게 다 제 탓인가요? 이게 다 제 탓인가요? 쟤가 그렇게 못났나요? 쟤가 그렇게 못났어요? 이런 못난 놈, 자기가 얼굴 때려 이런 못난 놈 태비를 뻥쳐, 태비를 뻥치면 지윤씨 지윤씨 진지하게, 얼굴 보면서 3초간 쳐다봐 안 되면 안 되면 100이라도 해주세요 100만이라도 해주세요 100만이라도 해주세요 지윤씨 지윤씨는 꿈이 뭐예요? 지윤씨는 꿈이 뭐예요? 좋은 배우가 되는 게 좋은 배우,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요 좋은 배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좋은 배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배우가 얼마나 배고픈 줄 아세요? 배우가 얼마나 배고픈 줄 알아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공복에 술 먹는 거예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공복에 술 먹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까짓 돈보다 그까짓 돈보다 따뜻한 공깃밥 하나가 필요해요 다른 말이야 따뜻한 공깃밥 하나가 더 필요해요 미치겠어요 배고파서 저는 정말 지윤씨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지윤씨랑 진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봐 당신도 괴로운 거 같은데 한 잔 마시지 그래 이거 봐 당신도 괴로운 거 같은데 한 잔 마시지 그래 그럴까? 나 오늘 밤 같이 가 오늘 밤 말이야 오늘 밤 축배를 드는 거야 오늘 밤 우리 축배를 드는 거야 좋아 친구 좋아 친구 여자가 우리한테 뭐가 필요 있겠어 사실 여자가 우리한테 뭐 뭐가 필요 있겠어 친구 한 잔 들게나 여자가 뭐 필요하지 바쁘시면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가세요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먼저 가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거니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지윤씨 슬슬 마무리할 거니까요 풀 마무리를 합니까 지금 지윤씨 네 저희를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를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넓은 여자인 거 같습니다 마음이 진짜 넓은 여자인 거 같아요 저희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지윤씨가 즐거우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총각 네 아니 원래 저 술을 못해요? 진짜 취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진짜로 원래 제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구나 온몸이 다 빨개져요 내가 그래 내가 취하진 않거든요 아내들이 연기 잘 하시더라고요 괜찮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